어? 이거 뭐 있다? 뭐야? 잠깐만. 어휴, 이거 멧돼지 아니야, 이거? 네? 멧돼지. 뭐야? 어휴, 이거 뭐야? 어휴, 이거 멧돼지예요? 어휴, 멧돼지 해골. 어휴, 이게 왜 여기 있지? 이게 있네, 이게. 우와, 저거 처음 봐요. 어휴, 저거 처음 보는데 진짜 신기한데요? 저 산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이런 거 처음 봐요. 나도 이거 처음 보네. 아, 처음 보세요? 어, 처음 보네, 이거. 이거 멧돼지 맞아요, 이거 무슨? 맞아, 멧돼지. 공룡 같은데, 공룡? 아휴, 멧돼지, 멧돼지. 이빨이 이게 다, 다, 다 잇고 이거. 우와. 이거,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거 갖다 뭐해, 집에서. 장식용으로 이렇게. 에휴. 동생 곰탕이나 끓여줄까, 이거 가지고? 네. 아, 기대했습니다. 곰팔이야. 가져와라. 깊은 산이라 별 희귀한 구경을 다하네요, 진짜. 빨리 와. 네. 아, 근데 욕심난다. 멧돼지 곰탕. 너무 욕심났나? 또 저녁이 여름이랑sch우기가 올라왔다.